행동하기 전에 내 행동이 깨끗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생각해보고 행동하도록 하라.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말이 옳은지 옳지 못한지를 생각해보고 말하도록 하라. 내가 무엇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이 수행자로서 해도 되는 것인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반성해보도록 하라. 너의 행동거지가 너 자신을 위해서도 괜찮고 남들에게도 보탬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행동거지가 너를 휘감는 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제까지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나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이 잘못이라고 판단되거든. 너는 당연히 청정하게 다가온 훌륭한 선배들을 찾아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참회해야 한다. 지금 내게 와서 수행하고 있는 훌륭한 선배들도 모두 그렇게 해서 자신을 청경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업을 청정하게 정화하려면 항상 자기 자신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깨끗한지 깨끗하지 못한지를 자주 반성해서 고치도록 해야 한다. 이 길만이 너 자신을 청정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라. 우리 자신 외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고 그러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걸어야만 한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건 당신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건 당신의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간에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내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정신에 기초하고 정신에 의해 주도되고 정신에 의해 형성된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수레바퀴가 발자취를 따르듯이 고통도 따라올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만약 당신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며 현재의 생각이 내일의 삶을 구축한다. 우리의 삶은 마음의 참조이다. 당신이 있는 많은 거룩한 단어들 명언들. 그러나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크다. 인내심은 가장 어려운 훈련 중 하나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다. 우리의 위대한 인생계획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떤 일도 끝내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나의 허물을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일을 만나면 보배를 주는 사람 대하듯 하여라. 태산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 결국 내게 올 테니. 언젠가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할 운명인 사람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남는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위있게 싸움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 것이 될 운명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그것에 대한 대가나 칭찬 공덕을 바라지 말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니. 구태여 가지려 허덕이지 말며 이로 번민하지 말라. 선업을 행하는 자 선한 과부를 받을 것이요. 악업을 행하는 자 악한 과부를 받을 것이다. 감각적 쾌락 대신 마음의 안정을 얻고 굴레에서 벗어나 죽음을 초월하고 지극한 평화를 이루어라. 어머니가 오직 하나뿐인 자식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보호하듯 지극한 자해를 베풀어야 한다. 건강은 최고의 천성이며 자족은 최대의 재산이고 믿음은 최상의 미덕이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빛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의 결과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다만 현재에 있는 것만을 잘 관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동의하지 말고 그것을 확인하여 그것을 실천하라. 다만 오늘 할 일만을 열심히 하라. 그대가 화를 냈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그대가 낸 화 자체가 그대를 보라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알지 못함을 아는 자는 현명한 자이다.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생각이 없는 자이다. 지혜로운 삶이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질투하지 말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교만하지 마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게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행동하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보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요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야 한다. 한 자루의 촛불로 수천 개의 초를 밝힌다고 해서 그 수명이 줄지는 않듯이 행복을 나눈다고 해서 그 행복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인생은 하프줄과 같다. 너무 꽉 조이면 연주되지 않는다. 너무 느슨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한다. 작은 일이라도 선한 것이 못되면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 향기 없는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고운 말을 해도 실천이 없다면 허망한 위선이 되고 말지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강해지고 싶다면 혼자가 되는 것을 배워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가치 있는 일이라 느껴진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라.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이 후원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행복할 때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의 얽매이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쇠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 옳지 못한 마음도 인간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인간을 잠식하게 된다.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다.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봉하지도 말고 다만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마음은 언제나 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비어있어야 정의와 진리가 깃들기 때문이다. 마음은 언제나 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빛을 낸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찬사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당신의 생각만큼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없다. 반면에 별을 닮은 인간도 있다. 그들은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어떠한 강풍에도 구애되지 않는다. 마음 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정신과 영혼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의 등불을 가져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니 구태여 가지려 허덕이지 말고 이로써 번민하지 말라.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선다. 악에서 생긴 악은 파문을 그린다. 어리석음을 맞이하는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위는 선행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마비시키지 말라. 기쁨과 슬픔이 있어 마침내 삶이 있는 것이다.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벗어버려라. 그대 아닌 것에서 그대를 찾지 말라.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이기고 자는 마음 모두 떠나 다투지 않으면 저절로 편해진다. 자신을 다스려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깎아서 바르게 만들고 물 위에서 사는 사람은 배를 조정한다. 목수는 나무를 조정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조정할 수가 있다. 반성하고 수행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리하여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사려가 깊으며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이름이 나날이 빛난다. 나는 나를 두고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할 데가 없다. 나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내게 알맞은 벗이 없거든. 차라리 혼자 착하기를 지켜라. 어리석은 사람의 길동무가 되지 말라. 나야말로 내가 의지할 것이다. 나를 제쳐놓고 내가 의지할 곳은 없다. 착실한 나의 힘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나쁜 말과 꼬짖는 말로 교만하여 남을 업신 여기는 짓을 자꾸 행하면 미움과 원한이 거기에서 생긴다. 공손한 말과 순한 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공경하며 원한을 버리고 악을 참으면 미움과 원망이 저절로 없어지리라. 무릎사람은 이 세상에 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간직하고 나와서는 스스로 제 몸을 찢게 되나니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뱉은 악한 말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이는 자기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해야 하며 또 남을 해롭게 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것이 좋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 남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즐거워하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잡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참견하지 말라.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만을 생각하라. 남의 잘못을 보지 마라. 남이 행하고 행하지 아니하는가를 살피지 마라. 오직 자기를 돌보아 법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라. 항상 자기부터 점검하는 사람이 되라. 남의 허물을 꾸짖지 말고 자기 주변부터 되살펴보라. 사람이 만일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 그 때문에 다투는 일은 사라지게 된다. 남의 허물보다는 자신을 더욱 면밀히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꾸짖어라. 가만히 놔두면 그것은 점점 커져서 큰 허물이 될 것이다. 남의 흉이 한 가지면 자기 흉은 열 가지가 되는 법이다. 가랑잎이 솔잎 떨어 바스락거린다고 하는 꼴이 되지 마라. 겨울바람이 봄바람 보고 춥다 하는 억지를 부리지 마라. 허물과 과오 때문에 앞길을 망치지 마라. 남보다는 자기 쪽을 살펴 지혜로운 삶을 꾸려나가라. 내 어리석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현명하다고 일컫는 것은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다면 그가 곧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를 슬기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것이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주가되어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이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다. 괴로움은 그를 따라 마치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 자국처럼 생겨난다. 몸은 빈 병과 같다.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성을 든든히 싸몸의 악마가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음이 고요하고 말씨가 부드럽고 행동도 얌전하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말은 깨달음을 얻고 몸과 마음의 평안함을 얻은 사람이다.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사람은 원래 깨끗한 것이지만 모두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부르는 것이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 하여 향기가 나고 저 새끼 줄은 생선을 꿰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을 모를 뿐이다. 악을 행한 자는 두 번 니우친다. 이승에서 니우치고 저승에서 니우치고 악을 행한 자는 두 번 번민한다. 악을 행했다는 생각에 번민하고 벌받을 생각에 번민하고 악을 행한 자는 두 번 고통받는다. 이승에서 고통받고 저승에서 고통받고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절대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명심하라. 원수가 하는 일이 어떻다 해도 적이 하는 일이 어떻다 해도 거짓으로 향하는 내 마음이 내게 짓는 해악보다는 못한 것이다. 원한의 마음 잔뜩 품은 사람들 속에 자비심 깊게 성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라. 원망은 원망에 의해서 끝날 줄 모르니 참음을 실천해야만 능히 원망을 풀 수가 있으니 이것이 곧 불변의 진리니라. 자고로 사람들은 말이 많아도 말이 적어도 말이 없어도 비방을 하고 비방을 받았다. 비방하거나 비방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비방만 받고 칭찬만 받는 사람은 지난 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지붕을 성글게 이어놓으면 비가 내릴 때 빗물이 새듯 마음을 굳게 간직하지 않으면 번뇌가 삽시간에 스며든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 속에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의 말과 행동도 착해지리라. 마치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은 관능에 빠지기 쉽지만 마음을 재산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날로 정진한다. 지혜 없는 자에게는 명상이 없고 명상이 없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명상과 지혜를 갖춘 자라야 비로소 열반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 지혜의 눈이 흐린 사람은 애욕에 탐익하며 다투기를 좋아한다. 지혜의 눈이 밝은 사람은 노력과 근신을 보배처럼 지킨다. 비록 백년을 살더라도 행실이 나쁘고 마음이 어지럽다면 반성하고 덕행을 쌓으면서 바르게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행복할 때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한순간은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는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한 인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모든 행동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하게 하라. 기적은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희망을 믿는 것을 멈추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자신을 증명하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까닭이다. 모든 삶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통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우리가 고통이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행복에 빠질 것이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늦장을 부려도 안 된다. 한순간은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는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한 인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모든 행동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하게 하라. 기적은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희망을 믿는 것을 멈추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자신을 증명하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까닭이다. 모든 삶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통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우리가 고통이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행복에 빠질 것이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른다. 고통은 선택할 수 있다. 다른 것을 찾지 마라. 다 지나갈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마라. 영적인 길에서 당신을 지지해줄 사람을 찾지 못하면 혼자 걸어라. 부처는 다만 길을 가리킬 뿐이다. 너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 혼자 걷고 분투하고 혼자 힘으로 억누르는 고독에서 기쁨을 찾을 것이다. 전쟁터에서 싸워 백만 명을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이다.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의 의지할 것이다.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마음의 때를 벗기는 법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차례차례 조금씩 자기 때를 벗긴다. 금세 공장이 은혜 때를 벗기듯이 독경하지 않으면 경전이 때묻고 수리하지 않으면 침이 때묻으며 옷차림을 소홀히 하면 영모가 떼먹고 게으르면 수행자가 때문인다. 낯짝이 두터워 수치를 모르고 뻔뻔스럽고 어리석고 무모하고 마음이 깨무는 사람에게 인생은 살아가기 쉽다. 행복은 욕심 비우는 곳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알아야 한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다. 역시 미란 행복을 파괴하고 한없는 새로움과 환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욕심을 비워야 한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그는 나를 욕하고 상처입혔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미움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하고 상처입혔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분자 않으면 마침내 미움이 가라앉으리라. 이 세상에서 원하는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사라지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온갖 싸움이 사라질 것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며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고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가 그를 쉽게 정복한다.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넘어뜨리듯이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잘 절제하며 먹고 마시며 절제가 있고 굳은 신념으로 정진하는 사람은 악마도 그를 정복할 수 없다. 바람이 바위산을 어찌할 수 없듯이 더러운 때를 버리지 못하면서 승복을 입으려고 한다면 그는 승복 입을 자격이 없다. 절제와 진실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고 쾌유를 잘 지키며 절제와 진실을 지닌 사람만이 승복을 입기에 어울리는 자다. 진실을 거짓이라 생각하고 거짓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끝내 진실에 이룰 수 없다. 진실을 진실인 줄 알고 진실 아닌 것을 아닌 줄 알면 이런 사람은 그 바른 생각 때문에 마침내 진실에 이룰 수 있다. 허술하게 덮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행이 덜 된 마음에는 욕망의 손길이 뻗치기 쉽다. 잘 덮인 지붕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 된 마음에는 욕망이 스며들 틈이 없다.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근심한다 자기 행실이 더러운 걸 보고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자기 행동이 떳떳함을 보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못된 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괴로워한다.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하고 괴로워하고 지옥에 떨어져 거듭 괴로워한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착한 일을 했는가 싶어 기뻐하고 좋은 세상에 가서 거듭 기뻐한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탕한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소머리꾼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될 수 없다. 경전을 조금밖에 외울 수 없더라도 진리대로 실천하고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바른 지혜와 해탈을 얻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매이지 않는 이는 진실한 수행자의 대열에 될 수 있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 이치를 똑똑히 알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음을 기뻐하고 성인의 경계를 즐기리라.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생각을 기피하고 참을성 있고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여 마음의 대자유에 이르리라. 부지런히 수행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과 행동이 맑고 신중하며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대로 사는 금면한 사람은 그 이름이 빛난다.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싸는 것과 같다.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과 방정에 빠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부지런을 바보처럼 지킨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육체의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 큰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지혜로운 이가 부지런해서 게으름을 물리칠 때는 지혜의 높은 타락에 올라 근심하는 무리들을 내려다본다. 마치 산 위에 오른 사람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듯이 게으른 무리 중에서 부지런하고 잠든 사람 가운데서 깨어있는 현자는 빨리 뛰는 말이 느린 말을 앞지르듯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인드라시는 부지런하여 신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었다. 부지런함은 항상 찬양을 받고 게으름은 비난을 받는 법이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나아간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어느새 대자에 의해 경지에 이르러 결코 물러나는 일이 없다.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치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하듯한다. 물에서 잡혀 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바닥거린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붙잡기 어렵고 경솔하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먹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다. 억제된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지켜야 한다. 잘 지켜진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홀로 멀리 가며 자취도 없이 가슴 속에 숨어든 듯이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혜는 완성될 기약이 없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터낙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 몸은 무랑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을 성곽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우는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아이 몸은 머지않아 땅 위에 놓으리라. 의식을 잃고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져 뒹굴 것이다. 저과적인 서로 겨루고 원수끼리 물고 뜯으며 싸운다 한들 못된 마음이 저지르는 해로움보다는 그래도 그 영향이 적을 것이다.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어느 친척이 베푸는 선보다도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큰 선을 베푼다. 누가 이 돼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 누가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누가 감동적인 본문이었기를 솜씨 있는 이가 봄꽃을 꾸미듯 할까? 참된 수행자는 이 돼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이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다고 깨달은 사람은 악마의 꽃 화살을 꺾어버리고 저승의 염라대왕과도 만나지 않으리라.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신이 아삭한다.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마음의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욕망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꽃의 향기와 빛깔을 다치지 않고 꿀만을 따가는 꿀벌처럼 지혜로운 성자는 그와 같이 마을에서 마을로 월식을 해야 한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아무리 사랑스럽고 빛이 고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표현은 그럴싸해도 알맹이가 없다.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크게 올린다. 쌓아 올린 꽃무덕에서 많은 꽃다발을 만들 수 있듯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알아야 한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다. 욕심이란 행복을 빼앗아가고 한없는 괴로움과 환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욕심을 비워야 한다. 남의 착한 일은 드러내주고 허물은 숨겨주라. 남의 부끄러운 점은 감추어주고 중요한 이야기는 발설하지 말라.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갚을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원망하더라도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라. 자기를 원망하는 자를 구원하라. 역하는 자와 때리는 자를 보거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낼 것이며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생각하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바로 오늘이다. 내 사람에서 절정의 날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사람의 몸은 어깨가 어렵다. 비록 사람의 몸을 얻을지라도 이목구비를 잘 갖추기 어렵고 비록 이목구비를 잘 갖출지라도 믿는 마음을 얻기 어렵고 비록 믿는 마음을 얻을지라도 착한 벗을 만나기 어렵고 비록 착한 벗을 만날지라도 자제를 얻기 어렵고 비록 자제를 얻을지라도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얽매인다. 그 얽매이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기고 벗어나지도 못하게 된다. 사람의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않아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며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 연민의 마음이 없는 사람 재산이 많으면서도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사람 부모나 형제자매 또는 시부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그는 실제로는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존경받는 성자라고 자칭하며 이 세상을 기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로 비천한 사람이란다. 선도 가운데는 진실한 말의 선도가 제일이며 모든 등불 가운데는 진실의 등불이 제일이며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 중에는 진실한 말의 약이 제일이니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재물과 오락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하늘에 나는 길이다.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왔다가 허락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 떠나간다. 살면서 부를 이룬 사람도 많고 명성을 얻은 사람도 많다. 그러나 분화명성과 함께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세상에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떠나갔다. 바람을 마주하여 먼지를 털면 그 먼지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듯이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그 미움은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미워하는 사람이나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나니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그것이 원수를 항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마음은 바람과 같다 멀리 감으로 잡을 수 없으며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머무는 일 없이 태어났다가는 곧 사라져버린다. 아무리 칭찬을 해도 또 비난을 퍼부어도 기둥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역정을 떠나 모든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신을 잘 지켜 악을 피하고 젊었을 때도 중년이 되어서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또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정한 성자란다. 사람들로부터 떠나 고독한 생활을 닦고 익히라.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라. 만약 그곳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없으면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바른 결심을 가지면서 대중 속에 살아라. 마음이 침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쓸데없이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걸림이 없이 청정한 행을 궁극의 의지처로 삼아라. 홀로 앉는 일과 수행자에게 봉사하는 일을 배우라. 구도자의 길은 홀로 있는 것이다. 홀로 있어야만 즐거울 수 있다. 애착하는 것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면 더욱 애착하게 된다. 좋고 나쁨을 가림과 애착은 서로 인연이 되어 더욱 얽히고 깊어진다. 그래서 갈등과 번민으로부터 떠날 날이 없다. 애착으로 해서 듣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나니 자기를 잘 다스려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속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현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다. 고통을 겪을 때라도 수행자는 결코 비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생존을 탐내서도 안 되고 무서운 것을 만났을 때도 떨어서는 안 된다. 잠을 많이 자서는 안 된다. 부지런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게으름과 거짓과 거치대를 버려라. 수행자는 비난을 받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칭찬을 받더라도 우줄거리지 말고 탐욕과 인색과 성욕과 욕설을 멀리해야 한다. 수행자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되며 결코 남을 비방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하거나 이익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된다. 이 목숨은 짧으니 부지런히 힘써라. 이 세상은 실로 더 넘는 것 미혹하여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번뇌의 때를 벗고 지혜의 촛불을 잡고 길을 보라. 마음은 용감하게 생각은 신중히 하며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여법에 따라서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정진하라. 마치 작은 물도 쉬지 않고 흐르면 큰 바위도 능히 뚫을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이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영원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죽은 자와 같다. 열심히 노력하기를 즐기며 게으르고 태만한 것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타락하는 일이 없이 이미 열반 가까이에 있다. 원수를 없애고 싶으면 먼저 번뇌를 없애야 한다. 번뇌는 몸을 해치는 근본이니 이 세상의 원수는 이 한 몸을 해칠 뿐이지만 번뇌는 진리를 해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고난과 원수의 원인은 바로 번뇌에 있는 것이다. 깨달음의 가능성은 이 본래 속에 있다. 연꽃은 높은 산이나 육지에서는 자라지 않고 낮고 축축한 진흙 속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번뇌의 진흙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의 연꽃을 피워야 한다. 저 허공의 씨를 뿌려보라. 거기 싹은 트지 않는다. 씨는 거름이 많은 땅에 뿌려야 한다. 그래야만 잘 자라난다. 그러므로 이 번뇌야말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더 없는 토양이다.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주를 얻을 수 없다. 이 번뇌의 바다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혜의 보배는 얻을 수 없다. 수행이 날로 진보하여 차차 심오한 곳에 이르며 큰 깨달음의 뜻을 세움은 보시어 결과다 초인적인 힘이 생겨 마음인을 고요하여 두려운 것이었고 잡스러운데 물들지 않는 것은 지혜의 결과다. 부드러운 마음이 깊어 평화로운 곳의 이름은 인혁의 결과다. 수행이 완전하여 공포심이 일어나지 않음은 정진의 결과다. 좋은 꽃과 같이 부드럽고 편안하며 마음이 통일되어 미혹되지 않음은 선정의 결과다. 몸가짐에 아무 비난도 듣지 않으며 온갖 보사랭을 길이 길러줄지 않게 함은 지혜의 결과다. 눈을 뜨자. 아니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활짝 열린 눈에는 한 티끌도 없다. 내 눈이 열려야 세상을 받아들 릴 수 있다. 마음은 환상과 같아 허망한 분별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붙잡을 수도 없으며 모양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멈추지 않고 거품은 이내 사라진다. 마음은 불꽃과 같아 인과 연에 닿으면 다 오른다. 마음은 번개와 같아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순간에 소멸한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 뜻밖의 연기로 더럽혀진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 잠시도 그대로 있지 못하고 시시각각 움직인다. 마음은 그림 그리는 사람과 같다 온갖 모양을 나타낸다. 마음은 존경에 의해 혹은 분노에 의해 흔들리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비겁해지기도 한다. 마음은 도둑처럼 모든 선행을 훔쳐간다. 마음은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아름다운 빛깔을 좋아한다. 마음은 싸움터의 북처럼 소리를 좋아한다. 마음은 시체를 탐하는 멧돼지처럼 썩은 냄새를 좋아한다. 마음은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리는 개처럼 맛을 좋아한다. 마음은 기름 접시에 달라붙는 파리처럼 감촉을 좋아한다. 이와 같이 남김없이 관찰해도 마음의 정체는 알 수 없다. 선지식은 지혜로운 의사와 같다. 병과 약을 알고 증상에 따라 그 약을 줘 우리의 마음병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뱃사공과 같다 이생사의 바다에서 우리를 저 언덕으로 건네주기 때문이다. 너에게 좋은 친구가 있고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수행의 절반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이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원만하고 깨끗하고 바른 행동은 언제나 좋은 벗을 따라다니지만 나쁜 벗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이렇게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이유는 선업을 닦았느냐 악업을 지었느냐에 달려있다. 나타난 형상과 벗모양으로만 그 사람의 선악을 말하지 말라. 또 잠깐 동안 사귀어 보고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지 말라. 원래 겉모습에는 속이 잘 드러나지 않나니 그것은 마치 노세를 순금으로 보금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이 희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이만을 먹었다면 그는 부질없이 늙어버린 속 빈 늙은이이며 진실과 진리와 불살생과 절제와 자재로서 더러운 때를 벗어버린 사람을 진정한 장로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슬기로운 사람은 아니다. 원한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고요한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다. 들은 것이 적더라도 몸소 체험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음이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게을을 지키라.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라. 덕망이 높아지고 싶으면 진실한 사람으로 살고 좋은 벗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라. 그러면 그대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욕심에서 생기는 나쁜 행동을 더러움이란다. 예를 들어 쾌유를 범하고도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는 것. 남이 알게 되면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화를 내고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지적하면 가만히 있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지적하면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 대중 가운데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 자기만이 부처님께 질문하고 또 부처님이 자기만을 위해 설법해주기를 바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이 곧 돌아온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말고 슬기로운 이유와 친하게 지내라. 그리하여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기어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분수를 지키며 항상 공덕을 쌓지 못했다고 생각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부모를 잘 섬기고 처자를 아끼고 보호하며 올바른 생업에 정진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지키며 친족에게 인정을 베풀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악업을 즐거움으로 삼지 말고 술 마시고 분수를 잃지 말며 모든 일에 게으르지 말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다른 일을 존중하고 스스로 겸손하며 만족할 줄 알고 은혜를 생각하며 시간이 있을 때면. 가르침을 들어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참고 온순하며 스스로를 제어하고 청정한 행을 닦아 불멸의 진리를 깨닫고. 마침내 열반에 이룰 수 있으면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그때엔 비방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없고 얻지 못함에 마음 상하지 않으며 걱정도 분노도 없는 행복이 찾아올 것이니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렇다고 무소유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는 아무 곳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또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치 연꽃의 지늘기 묻지 않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평안한 사람이다.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욕망의 숲과 잔목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으라. 내역은 마치 횃불을 잡고 파람을 마주하고 달리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손을 태울 염려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탐욕으로 귀 감고 안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한다. 탐욕은 남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친다. 허물이 있거든 곧 참회하고 그릇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데 대장부의 기상이 있다.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되면 그 죄업도 참회하는 마음을 따라 사라질 것이다. 참회란 지은 허물을 니우쳐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이다. 부끄러워함은 안으로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다. 사실 마음이란 본래비어 고요한 것이므로 체업이 깃들 곳이 없다. 일단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수명은 비록 칼량 없을지라도 반드시 생명이 닿을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망하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질 때가 있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추색은 병을 불러들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는다. 이 세상은 턱 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도 또한 영원한 즐거움이 없다. 모든 두려움은 한결같이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지혜로운 이에게는 생기지 않는다. 모든 재난도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기며 모든 번뇌도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어리석은 이는 두려운 생각을 갖지만 지혜로운 이는 두려운 생각을 갖지 않는다. 어리석은 이는 재난을 만나지만 지혜로운 이는 재난을 만나지 않는다. 어리석은 이는 번민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번민하지 않는다.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활짝 열린 눈에는 한 티끌도 없다 내 눈이 열려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마음은 환상과 같아 허망한 분별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붙잡을 수도 없으며 모양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멈추지 않고 거품은 이내 사라진다 마음은 불꽃과 같아 인과 연에 닿으면 다 오른다 마음은 번개와 같아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순간에 소멸한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 뜻밖의 연기로 더럽혀진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 잠시도 그대로 있지 못하고 시시각각 움직인다 마음은 그림 그리는 사람과 같다 온갖 모양을 나타낸다 마음은 존경에 의해 혹은 분노에 의해 흔들리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비겁해지기도 한다 마음은 도둑처럼 모든 선행을 훔쳐간다 마음은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아름다운 빛깔을 좋아한다 마음은 싸움터의 북처럼 소리를 좋아한다 마음은 시체를 탐하는 멧돼지처럼 썩은 냄새를 좋아한다 마음은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리는 개처럼 맛을 좋아한다 마음은 기름 접시에 달라붙는 파리처럼 감촉을 좋아한다 이와 같이 남김없이 관찰해도 마음의 정체는 알 수 없다 선지식은 지혜로운 의사와 같다 병과 약을 알고 증상에 따라 그 약을 줘 우리의 마음병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뱃사공과 같다 이 생사의 바다에서 우리를 저 언덕으로 건네주기 때문이다 너에게 좋은 친구가 있고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수행의 절반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이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원만하고 깨끗하고 바른 행동은 언제나 좋은 벗을 따라다니지만 나쁜 벗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언제나 좋은 복과 사귀고 좋은 복과 함께 있어야 한다 선지식은 마치 보름으로 향하는 달과 같은 사람이다 보름으로 향하는 달은 처음 생길 때 산뜻하고 밝고 깨끗하며 날로 그 모양을 키워간다 그리하여 보름이 되면 그 모습이 둥글고 풍만해지며 밝은 빛을 바란다 선지식 또한 부와 같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 감탄의 그늘이 사라져 허공에 모든 별이 빛나듯이 지혜의 광명이 빛나게 될 것이다 부디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또한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직 않았다 현재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항상 올바르게 생각해야 하나니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불변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성인의 행을 행하는 사람은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없다 그는 결코 근심이 없을 것이니 고통과 재앙은 여기서 끝나니라 모든 생명은 안락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안락을 구할지라도 빛 세상에 안락을 얻지 못한다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가는 말이 고와야 어는 말이 곱지 노기서린 말은 고통이 된다 그 보복이 내 몸에 돌아온다 그에게 그것이 사실이며 자비로운 마음에서 말한 것임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가 아첨을 좋아하고 거짓되며 속이고 믿지 않으며 안팎으로 쾌유를 존중하지 않으며 열반을 구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많다면 그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열애의 발언 가르침은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며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고 화보가 있는 것이며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열반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며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각기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열애의 가르침은 중생의 좋은 짝인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며 근심과 슬픔과 번뇌와 괴로움에 빠져 있으면 그 모든 번뇌를 떠나 시절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에서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며 바로 보고 통달하게 하며 스스로 깨달아 중독하게 하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탈금과 어둠이 있고 그것은 다시 내 갈래의 길을 만들어 간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밝음에서 어둠으로 밝음에서 밝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것이다 이 세상에는 만나기 어려운 것이 다섯이 있다 붓다가 세상에 출연하였을 때 만나보기 어렵다 붓다의 가르침을 바르게 설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붓다의 가르침을 알고 믿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붓다가 설한 법을 잘 실천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 일처럼 구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법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게 되면 다섯 가지 허물이 생길 수 있느니라 자기가 믿는 사람이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실망하게 된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계율을 범하면 실망하게 된다 자신이 믿는 사람을 거리에서 만나면 도량을 찾지 않게 된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속세로 돌아가면 실망하게 된다 자기가 믿는 사람이 목숨을 마치면 실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저를 찾지도 않고 대중을 공경하지도 않으며 복을 듣지 않고 선행을 등지게 된다 그러므로 법을 믿을지언정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리 화려한 집에서 잘 먹고 산다고 해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면 행복하게 산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산다고 말한 것이다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일체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니라 믿음을 가져라 거센 파도를 건너가리다 게으르지 말라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리다 수행에 힘써라 고통의 굴레를 벗으리라 지혜로워라 무의 청정을 얻으리라 인생은 늙고 병들어 죽게 마련인데도 대개의 사람들은 그것을 꺼려한다 나 역시 늙고 병들어 죽는 인생을 꺼려했으니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홀사나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나는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건강과 젊음과 삶을 자랑해왔던 나는 그 자만심을 극복하고 출가인의 침착함을 평화스럽게 바라보았다 열반을 깨닫고 나서 나에게 힘이 생겼다 이제 나는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게 되었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불안의 사람이 되어 피안의 세계에서 경건한 삶을 누릴 것이다 때때로 법을 들으면 다섯 가지의 공덕이 있느니라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확보부동한 믿음이 생기며 진리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법을 듣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물을 소중히 여기듯이 수행자는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마치 부모님을 섬기듯이 해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은 단지 일생이지만 경은 한량 없는 세월 동안 사람들을 제도하여 열반의 길을 얻게 하나니 정받들기를 부모 대하듯 해야 법이 오래 유지될 것이니라 비우더라 경전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여 탐욕과 음심을 버리도록 하고 세상을 제도하겠다는 각우로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하라 내가 말한 경전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여 사악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착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라 마치 옷에 때가 묻었을 때 잿물로 몇 번이고 말면 때가 빠지고 무엇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마음의 사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에는 경전의 말로 마음의 사악한 때를 씻어버려야 할 것이니라 중생심을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욕구를 따라다니려 하지 말고 항상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경계하라 너희는 청정하게 잘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니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남들보다 먼저 도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니라 나의 가르침을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너희들 스스로 반성하고 살펴서 너희가 처음 출가할 때의 뜻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고 날마다 경전 읽기를 좋아하며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정진하는 것을 고려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구하려 하지 말고 편안한 잠자리를 찾지 말라 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경하되 형제처럼 생각하고 겉으로는 몸과 입에 허물을 단정히 하고 안으로는 자신의 마음에 허물이 없도록 탄속하라 자신의 몸뚱이에 너무 애착하지 않도록 하라 몸뚱이란 오물이 가득 차 있는 가죽주머니에 불과하고 또 순간순간 무상의 바람에 쫓기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큰 물결이 넘칠 때는 것을 보면서 도끼를 따라 걷는데 이쪽 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 위험하였지만 강 저쪽의 둑은 튼튼하여 안전해 보였다 그런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데도 없고 다리도 없다고 하자 그 사람은 풀과 나뭇가지 등을 모아 뗏목을 엮는다면 그것을 이용하여 충분히 물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뗏목을 만들어 거센 물을 건넜다면 그가 거센 물길을 건너는데 뗏목이 필요했다고 해서 물을 건너간 뒤에 그 뗏목을 어깨에 매거나 머리에이고 길을 가야 하겠는가 뗏목이 물을 건널 때 아무리 중요했더라도 일단 물을 건너고 나면 뗏목은 버리고 길을 갈 것이다 뗏목이란 물을 건널 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물을 건너고 나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가르친 복도 뗏목과 같아서 감을 건너는데 필요한 것이지 강을 건너고 나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지금 내가 말한 뗏목의 비율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나의 가르침도 마음을 정화하고 나면 버려야 하겠거늘 다른 법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나의 법을 완전히 이해하였거든 법답게 받아 지키고 만약 이해하지 못했거든 직접 나에게 묻거나 지혜 있는 수행자들에게 묻도록 하라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내 말의 뜻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느니라 그런 사람은 힘써 수행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말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몸만 수고로울 뿐 얻는 것이 없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숲속에 들어가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지 않고 뱀의 허리를 잡으면 도리어 뱀에게 물리고 마느니라 그 사람의 목적은 뱀을 잡는 것이었지만 뱀을 잡는 법을 잘 못 알았기 때문에 뱀을 붙들기는 하였지만 도리어 뱀에게 물려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만다 내 말 뜻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그와 같느니라 그대들이 비록 내 못자락을 잡고 내 발자국을 따라다닌다 해도 마음이 탐욕스럽거나 증오심을 품고 있거나 악의에 가득 차 있거나 마음이 부패해 있거나 마음이 산란하여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오 나 역시 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는 복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오 법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설사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탐욕스럽지 않고 증오심이 없으며 악의가 없고 마음을 안정시켜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오 나 또한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는 법을 보았기 때문이오 복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출가하여 돌을 닦을 때 보고 듣는 것을 잘 억제하여 외부 세계에 대한 욕망에 물들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들을 다치거나 해치지 않으며 괴로움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고 기쁨의 처에도 좋아하지 않아서 자기를 억제하는 마음이 되지와 같은 사람을 삼은 일한다 수행하는 사람이 무엇을 보거나 무슨 소리를 듣고서 욕심을 내고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여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다면 세속에 살고 있는 일반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수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다른 점은 욕심에 매달려 집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니라 출가한 사문으로 비난받을 일이 다섯 가지 있느니라 머리를 기르는 것 손톱을 길게 기르는 것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는 것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말이 많은 것이니라 특히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허물이 있느니라 그 사람의 말을 남들이 믿지 않고 그 사람이 서라는 가르침을 남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남의 미움을 사게 되고 거짓말이 많게 되며 말싸움을 자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에 조심해야 하느니라 비록 수미산이 크고 높다고 하지만 끝내는 없어지기 마련이요 큰 바다가 아무리 깊고 넓어도 마침내는 말라버릴 것이며 달이 밝게 떠 있으나 머지않아 서쪽으로 지고 마느니라 크나 큰 땅이 비록 견고하여 세상 만물 씻고 있으나 타오를 때는 그 또한 무상으로 돌아갈 것이요 은혜와 사랑으로 모인 것들도 결국에는 헤어지고 이별하리라 과거 여러 붓다들의 풍광과 같은 몸도 역시 무상으로 변했거늘 즈음에 나만 어찌 그렇지 않느냐 모든 깨달은 자의 가르침이 그러하니 내 오래 머물기를 간청하지 말지어다 공연이 나에게 치우치는 마음을 가져 다시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비록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법은 오래도록 존속할 것이다 나의 제자들이 적다고 생각하지 말라 동방에도 나의 제자가 수억이요 남방에도 나의 제자가 수억이니라 안한다야 너희들은 붓다의 수명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육신은 비록이 세상에서 거두었지만 법신은 항상 여기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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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